아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어디 갔지? 대체 뭘 찾는 건데? 우리 싸운 날 내가 홧김에 던진 그 돈 말이야 혹시 너가 주워간 건 아니지? 당연히 아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다른 애가 주워갔나 보다 그게 언젠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? 근데 헌아 너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박지성 등번호는 13번이야 14번 나도 사기 당했나봐 일로 와 혹독하지? 어떻게 뭘 어떻게 해? 사기면 되지? 진실 게임 쪽지. 나 그거 봤어. 그거 완전 장난이지. 어? 아니 설마 그걸 믿었어? 우리 여자라고 봐줘 그런 거 없다. 야! 여기 진드리지 마. 나 좀 창피하지? 난 조환이 넌 마음에 드는데? 차원,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? 난 너 때문에 포기했는데. 바로 우대성입니다. 이건 좀 센데? 어디 갔다 와? 하나, 너 내 말 믿는 거지? 나의 일을 낚으라고 봐주자. 나의 일을 내라. 내가 어이거는 진실이었던 거. 난 아직 지켜봤다. 너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